네, 오늘도 이제 뭐 일요일이 3월 30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할 수 없이 두 개 올리네요 3월 음력 3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뭐하냐 무건, 샷던 마우스, 입 닥쳐, 말하지마, 그 소리거든요 스님들하고 뭐 또 수행자들 이런거 많이 하죠 달마야 서울, 달마야 서울 과정이 권달들이 이제 경찰들의 그 수배를 숨어서 이제 절에 숨어들은 이제 권달들 아무튼 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무건이에요 자 그러면 무건, 무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늘 다 말씀 안 드려요 내일, 내일, 내일 모레 말씀드릴 거예요 무건 왜 하는데 네, 이게 뭐, 이게 뭐 1억불인지 뭐 100만불인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공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알아요 공이 10개면 하나로 100억원이고 9개면 10억원이고 8개면 1억원이고 결국은 공이에요 어떻게 공을 공하고 공하고 나하고의 주파수가 맞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뭐 나이 60 넘었지만 뭐 꿈이 많아요 어렸을 때 600만불의 사나이 봤는데 저기 뭐 전 우주비행사 스티브 오스틴 그는 우주 시행병 도중 불행히도 두 다리와 반쪽 팔 그리고 한쪽 눈을 잃었다 우리는 그에게 특수인물을 띄게 눈에는 줌 내는 줄 알고 눈에는 줌 렌즈를 달고 두 다리는 시속 60마를 달리게 했으며 오른쪽 팔은 불도자의 희민을 능가하는 초인간을 창조했던 것이다 다 외워요 하도 어렸을 때 많이 봐서 600만불의 사나이 근데 참 하다보니까 제가 참 몇 년 동안 이러지 못했던 그 아프리카에 전기 제공의 꿈이 한 600억 필요한 줄 알았더니 600만불만 있으면 딱 되더라고요 산업은행하고 그 얘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뭐 그냥 60억 공이 공이 10개도 아니고 9개 전 3370 동안 아프리카에 태양광발전소하고 헬륨프로젝트 같이 할거에요 될지 안될지는 그거야 하늘에 달렸고 anyway 근데 그런게 우리가 공을 왜 만드느냐 공을 왜 만드는게 왜 이렇게 힘드냐 번뇌 때문에 힘들어요 번뇌라는 거거든요 이게 불화자잖아요 이거는 정수리 우리 대가리에 정수리 정자거든요 정수리 정자 머리 혈자에요 아휴 뭐 머리에서 김이 솔솔 나는거에요 열받아가지고 그게 번이에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거 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 밑에 요렇게 네모박스 하나 X 딱 친거에요 요게 정수리 신자에요 더 정확히는 100회에요 100회 요거 마음이고 마음 신변이거든요 요게 쫄쫄쫄쫄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도 요렇게 쫄쫄쫄쫄 이렇게 들어와요 쫄쫄쫄쫄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하려면 요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20년 고생해서 그래? 쫄쫄쫄쫄 들어와? 번뇌가? 어디서 들어오지? 요 놈을 안 들어오게 하면 되겠네? 라는게 제가 이번에 3377에서 할거에요 근데 이놈의 번뇌라는게 말이에요 이놈의 뇌라는게 말이에요 요 놈의 자식이 사실은 진실로 있는 놈이 아니에요 저도 뭐 절에 다니고 그랬지만 정말 불교신자들 황당하지 아이고 불교신자들 황당하지요 불교신자들 맨날 이거에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담 번무무량서원 그 내모제는 필요없고 자기가 번뇌를 끊게 자기가 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대 중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번뇌를 다 끊겠대 끊는 방법도 모르면서 빚쟁이가 막 오는데 말로야 뭐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 그러지만 그 말 한마디 할 실력도 없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실력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실력을 가르쳐드리는게 요번 3377에요 장폭도 많으시지 내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를 120일 동안 배우실 수 있으니까 다 배우실 수 있어요 번무무량서원화가 뭐냐면요 이게 번문이 무슨 부처님 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 번문이 아니고요 번뇌를 말 한마디로 달랠 수 있는 실력 실력이 번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건데 얘는 왜 이렇게 쩔쩔쩔쩔 들어오냐 원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여래는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떤 자기네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자기네들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서 자기네들의 그 뭐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홀리 스피릿 영성이 들어갈 수 있는 물질 거주초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호모 이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까지 만든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만든 다음에 한 7000년 지나니까 지금과 같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신체쪽으로 들어간 이 홀리 스피릿 이 의식 이 영성이 물질을 계속 발전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으면 지금 60 먹은 사람들의 몸하고 지금 20살짜리 몸하고 40살짜리 몸하고가 달라요 지금 60 넘은 사람은요 양잿물에 손을 담궈도 비눗물로 씻으면 손 멀쩡해요 그런데 요즘 20살짜리 애들은요 양잿물에 손 담그면 약 발라야 돼요 왜? 고급물질이거든요 몸 자체가 굉장히 고급물질 섬세한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때는 시멘트를 손으로 비비고 이래도 그냥 씻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하느님이 사람을 세상에 내보낼 때 한국사람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아니고 우리 자식대들 가니까 지금 한 40대 88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애들 보세요 진해 엄마 아버지보다 다리도 길어 저 애가 옆집 아저씨 딸이야 옆집 아저씨 아들이야 그 집 아빠 보다는 훨씬 잘생겼어 내 딸의 딸만 진짜 되면서요 내 아들의 딸도 믿을 수 없다면서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요즘 애들은 굉장히 고급물질로 태어나요 왜? 걔네들은 미국도 다니고 영국도 다니고 이라크 애들하고 축구 시합하고 이란 애들하고 축구 시합하고 독일하고 배구 시합하고 터키 가서 배구 시합하고 김연아처럼 러시아에 미국 애랑 같이 스케이팅해도 몸매가 당당하잖아요 한국사람도 몸매가 당당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우리 때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새까맣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혼출하고 멋있잖아요 그렇게 다 달라요 그렇게 신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신체 속으로 신체 속으로 들어오는 영혼이 그렇게 다 질이 달라요 두 눈 뜨고 나면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몸 안에 모든 것을 자기가 영혼이 몸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거든요 처음에 영혼이 몸에 들어와서는 잡다니 방해받지 않으면서 몸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몸을 가진 존재들이 하는 걸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배소를 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신장에서 걸러내고 오물은 어떻게 하고 이런 우리 인간들이 생각으로 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행동 있잖아요 소위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원래 이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의 홀리 스피릿이 원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원래 의식이 물질을 만든 건데 이놈의 의식이 물질한테 잡히는 거예요 마치 담배 피는 사람 술 피 담배 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담배를 피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담배가 나를 끌고 다녀요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내가 술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내가 술이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요 내가 처음에는 도박을 즐겼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이 나를 끌고 다녀요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섹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중독시켜서 그렇게 돼요 의식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온 니코친 몸 안에 들어온 알코올 몸 안에 들어온 도벽 증세 몸 안에 들어온 섹스 증세 몸 안에 들어온 도박 증세가 원래 그냥 몸 안에 자율신경계가 하던 본래의 자기 영역을 넓혀서 막 넓혀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담배가 술이 도박이 도둑질이 섹스가 도리어 사람을 끌고 가면서 우리 안에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술에 노예가 되고 담배에 노예가 되고 섹스에 노예가 되고 도박에 노예가 되고 도둑질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부처는 잠자는 거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는 잠자는 거고 자기 안에 그 똘똘한 놈은 잠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물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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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말라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우리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지 전체와 항상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혼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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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뇌라는 뇌처럼 지가 혼자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수리 뇌라니까요 우리 뇌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거예요 여기다가 다롤변 쓰면은 마음신변 대신에 다롤변 쓰면 뇌의 뇌자가 되잖아요 똑같거든요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도둑놈이 들어와서 도둑인 척 하다가 주인이 등신 같으니까 도둑놈이 주인 행세를 하네 그게 에고고 그게 말라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집 주인이려면 계속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마치 토지에 토지에 서희의 그 외삼춘이 최참판을 쫓아내고 서희가 어리니까 지가 주인 행세하는 조준구처럼 아 도둑놈이 주인 행세를 하네 요 놈이 말라식이거든요 근데 요 놈도 자기가 자기가 도둑인 줄 알아요 도둑인 도둑이라는 증거를 딱 드리려면 알아서 가요 이런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도둑놈은 우리의 생각이 빚어낸 분리됐나 별도의 나라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꼼짝 못해요 그거를 이제 3377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담은다고 무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람들 번뇌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사람들은 다 소설가예요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제가 나를 미워한다고 소설을 써 누가 자기를 싫어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소설을 써 그게 다 자기가 소설을 써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가리만 닥친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계속 속이는 중독된 나를 중독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세요? 저 이거 20년 동안 못했어요 왜? 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3377 할 거예요 내일 하루 더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예 저와 같은 고민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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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한 사람들이 아무튼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은 자기 자신의 중독 중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라옵니다